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브루나에서 온 박사 수료생 아티카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곡은 라다시라는 곡인데요. 보통 브루나의 결혼식 그리고 말레이오의 결혼식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신랑은 그 신부의 집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. 제가 한국에 온 지 거의 6년이 됐고요. 그 6년 동안 결혼식에 많이 못 갔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주 가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라다시라는 할 줄 알고 결혼식 때도 뭔가 연주하는 거예요. 그래서 라다시라는 들었을 때마다 뭔가 우리 엄마가 그리워해요. 그래서 라다시라는 곡과 국악으로 만나는 아시안음악 사랑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